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깬 공주 뭘 드시겠어요? 저는 치킨 머크니와 플레이 난을 먹을래요 좋아요 사장님 여기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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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머니 뜯었네 자, 어디보자. 여기다가 담소리 치킨열. 아, 아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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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가. 오, 아따가, 아따가. 여기다가 나눠. 맛있게 잘 익었군.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. 남은 음식까지 다시 갖다 줄게요. 먼저, 음료와 마크니. 여기 치킨 마크니와 그리고 망고 러시. 여기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굶자 어서 드세요. 남자님 좀 맛있게 드세요. 커리에 찍어 먹고. 밥 짭짭짭짭짭. 담소리 치킨을 짭짭짭짭짭. 한입 드시겠소? 아, 배부르자. 굶주 맛있게 드셨나요? 네,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톡톡톡. 계산해 드릴게요. 935 루피입니다. 띠, 띠, 띠. 띠, 띠, 띠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와, 나 약하자. 톡톡톡. 톡톡톡톡톡. 슝, 바람이요. 오늘은 소원이 놀자와 함께 떠나는 띠부띠부 세계랑 인도태밤 해보았어요. 여러가지 인도 음식과 하늘랑 무늬가 있어서 정말 인도에 온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알라딘처럼 양탕자도 있어서 타고 놀 수도 있어요. 슝. 여러분도 띠부띠부 세계여행으로 재미있는 커리 가게 놀이를 해보아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